1회 2회 그러고 끝내주지 않냐? 웬열 웬열 이게 머리가 움직이더라고 대세약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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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케 같은거 점심 그래가지고 내가 적을 쓰잖아 그래서 나도 적어쓰잖아 쓰세요 아버지도 적 Est عندما troubles 죄송해요 엄마도 제가 입uli 플렉스볼이 굴곡진 덕선에도 아니 턱선에도 막힘이 없거든 덕선이라고 그랬냐? 이거 말했냐? 덕선이랑은 어떻게 된거니? 말해 덕선이 어딨니? 혜기랑 결혼했니? 저기 마이콜은 저 면도기를 나한테 물어보니 마이콜을 응? 왕주현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니? 왕주현 얘기가 왜 여기선 왜 나오냐? 덕선 얘기냐? 여기선 왜 나오니? 나 아직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참나 그러면은 저기 택이가 커가지고 저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기분 좋게 어? 좋아하냐? 남자라 그 놈 놔라 아니 뭐요? 알렸어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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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500만명이 응답한 플렉스볼 아직도 안 써보셨나요? 질렛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1,500만명이 응답한 플렉스볼